준우야, 준우 어린이집 갔다 왔어요. 대답해야지. 뿌잇뿌잉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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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니, 아니. 쭈쭈쭈쭈 안 돼, 죽었는데? 준우 뭐 먹어? 준우 뭐 먹어? 빼빼로, 빼빼로. 누드 빼빼로 먹어요? 누드 빼빼로? 언니, 나 빼빼로 먹어요. 빼빼로 누가 줬어요? 작은 형님이 줬지. 빼빼로 누가 줬어? 작은 형님이 줬지? 엄마! 작은 거 헬로카보 미니! 작은 거 헬로카보 미니 사고 싶어요? 사줘요? 사주세요. 사주세요. 엄마, 헬로카보 미니 사고 싶어요. 사주세요. 사주세요. 아이, 잘 있어요. 사주세요. 이거 다른색 거 안 돼? 다른색 아니야? 저 흰색이네? 흰색 아니야? 그럼 뭐 사고 싶어? 어떤 거?